너무 힘들고 쫄리고 짜증나면 그냥 울어 참지 말고 그렇게 해도 돼 아, 아니야 지구울이란 말은 안 했는데 고백 안 했는데 고백할 뻔 해 소치 우승하고 나서 왜? 뭐, 변논한 거 있어? 아니, 그냥 박찬 그 고백 못 하겠네 나 진짜 뭔데 아까부터 갓사들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뭐 주면 이런 게 돼지? 쉠 오롱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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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찬 만났어? 쉠 형, 오롱해 오롱해 고백 잘 보래? 혁 그런 거 아닐걸? 그냥 내일 밤에 얘기하기로 했을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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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